한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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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를 읽어볼 장석학의 이현주입니다 한글 편지는 일반적으로 여성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문서양식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중에는 한글 편지를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에는 송시열이 남긴 한글 편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록으로 밖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중에는 그 표장이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암 송시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암 송시열은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17세계를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문신임의 학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무려 3000번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우암 송시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조선시대 역사상 이렇게 많은 조명을 받고 평가를 받은 인물이 아마 송시열 외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암 송시열은 1607년부터 1689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무려 83년을 장수한 정치가입니다 자는 영보고 호는 우암이며 시호는 문정입니다 조선후계 이족판에서 자의점 늑을 여기만 문신이며 학자입니다 우암 송시열은 그 출용자들에 의해서 신화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출용자들이 남긴 글이나 아니면 그 반대파들이 남긴 글을 가지고 우암 송시열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용자들은 우암 송시열을 조선시대의 의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송시열의 의리를 단지 국익과 민생보다는 사연이나 학여를 앞세운 그런 인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용자들이나 그 반대파들의 기록을 가지고 우암 송시열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암 송시열이 남긴 한글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암 송시열은 다행히 그 인간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홉 통의 한글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총 3명의 여성 수신자에게 한글 편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 수신자는 종손서인 조일주 부인입니다 조일주 부인은 영암으로 출가한 종손서 가정의 안부를 살뜰히 챙기면서 나벼약, 두레사당 등을 챙겨 보내는 증조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묻는다는 편지들을 종손서 조일주 부인에게 보냅니다 두 번째는 장손부인 밀양 박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입니다 무후한 송시열의 형 내에 신주를 부탁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송시열의 형은 자손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 형들의 신주를 누가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신주를 살뜰히 보살펴줄 장손부인 밀양 보살펴줄 것을 장손부인 밀양 박씨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무후한 형을 살뜰히 보살피는 송시열의 마음과 세세한 집안의 살림살이까지 꼼꼼히 챙기는 가장으로서의 송시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시열이 쓴 한글 편지의 세 번째 수신자는 바로 정보연의 미망인 여웅민 씨입니다 정보연은 바로 무함이 아끼던 제자입니다 이제 이 정보연이 정보연은 일찍 죽게 요절합니다 그래서 무함 송시열은 이 일찍 죽은 정보연의 미망인에게 당부와 유로를 보내는 한글 편지를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는 같이 이 세 번째 수신자에게 보낸 정보연의 미망인에게 보낸 편지 두 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연의 미망인 여웅민 씨에게 보낸 두 통의 한글 편지는 편지에는 송시열의 인간적인 표정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친인척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예약이 돼가 우함이 한글 편지를 쓴 것은 그만큼 절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시열이 여웅민 씨에게 한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연이 누구고 그 다음에 여웅민 씨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연은 송시열이 총애를 받은 애재자였습니다 정보연은 당시 혼란한 정세에 염증을 느껴 출세에 대한 뜻을 적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2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연의 처가 바로 영웅민 씨입니다 이 영웅민 씨는 정보연의 부인이고요 호조참이 민강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연은 죽을 때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정천입니다 그러니까 정천이 한 살 때 정보연이 죽은 것이죠 영웅민 씨는 한 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긴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는데요 송시열은 영웅민 씨에게 계속해서 영웅민 씨의 안부를 묻고 살림살을 챙겨주는 그런 한글 편지들을 보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송시열이 정보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의리를 지켰는지를 사랑하는 제자와의 마지막 의리에 대해서는 송자대전에 나옵니다 선생이 54세 때의 기록인데요 7월 문인 정보연이 부고가 오자 석 달을 흰디를 띄었다 정공은 곧 진양 정량의 아들인데 일찍이 가족을 이끌고 선생에게 따라와 성심으로 복정하여 아버지처럼 성김으로 선생이 매우 사랑하고 중하게 여겼었다 불행이 일찍 죽게 되자 선생이 나를 망쳤다고 애통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석 달을 흰디를 띄었다 띄었고 그의 아들과 아내를 가족처럼 보되 그 아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매양 손수 편지를 써 그의 아내 민 씨에게 조문하며 가사를 지도하며 힘입는 바가 되게 하였다 이런 기사가 바로 송자대전에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송시열은 이 정보연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절절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석 달 동안 흰디를 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단순히 그것에서 끝이 않고 송시열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정보연의 남은 가족들을 생각을 합니다 남은 가족들을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배지에서 여웅민 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숙정 5년에 바로 장기 안치중의 영웅민 씨에게 한글 편지를 보냅니다 송시열은 1674년 효정비의 상으로 이난 제2차 예송에서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예를 그리친 죄로 파직 사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75년 숙정 1년에 1년 정월에 덕원으로 위배되었다가 뒤에 장기 거제 등지로 위배되었습니다 이렇게 송시열은 굉장한 큰 목숨이 백척관도에 쓴 송시열의 운명을 직감하게 됩니다 위배기간 중에도 남인들은 가중처벌 논쟁 주장이 일어나 한때 생명의 유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남인들은 송시열이 예론을 잘못 이끌어 처벌당했음을 종료에 고하자는 주장을 거듭합니다 신하의 죄를 종료에 고하면 죽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시열의 목숨은 정말 이때는 백척관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유기상향 속에서 송시열은 영웅민 씨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주자라는 성연네께서 서로 친한 부인네께 친척 아니어도 편지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죄인이 그 예에 의거하여 한번 편지로 아뢰고자 하되 지금 시절에는 없는 일임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함께 재입은 사람이 부인이 죄인에게 이 일을 적어 물었는데 생각하며 이제도 이 일이 해롭지 않구나 하여 천만 항공하다가 적어 아뢰입니다 전일 혼사는 내 집이 천만 잘못한 것을 내 집 허물 내지 않고자 하시어 흔적없게 하시니 후하신 덕이 깊으실수록 내 집 창계하기는 더욱 깊으며 지하에 가도 옛 사람들을 어느 나치로 볼까 하며 늙은 부인이 살아 있을 때도 마음이 매일 편지 못하였는데 죽은 후도 한결같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천이 자식 낳기를 시작하였고 내 집도 증손 남녀가 여럿이니 전의 일을 잊으시고 지반끼리 인연을 맺으려 하시면 내 집이 전의 일을 적어나마 갚을까 합니다 죄인이 조석에 죽게 됨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또 산소일은 서울서 봉화가 극히 멀기에 정천이 제사 다니다가 굳기는 나쁜 일이 생기는 일이 있을까 하여 제천했으면 일마다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권하나 봉화를 어르신네 극히 중히 여기시던 되니 이제라도 단단히 수습하여 자소지나 쓰게 하시고 남이 사려고 하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죄인이 적어나마 속죄할까 합니다 또 분명히 어느 성물은 허망한 것이거니와 표석과 지석은 반드시 없으면 안 될 것이니 급급히 하시게 하십시오 이 밖은 정천이를 시시로 그릴 읽기와 행실 닦은 일을 잃으시고 시 동생님네 집 말을 일절 못하게 하십시오 늙고 병들어 겨우 쓰며 성자를 못하며 말이 차례가 없으니 더욱 황공합니다 기미 2월 초호일 안치제인 송시열 이게 바로 송시열이 영민 씨에게 쓴 한글 편지입니다 송시열은 이 당시에 이미 유계처한 자신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유서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영민 씨에게 어렵게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입니다 예약을 조선 성리학의 주류로 만든 사람이 바로 우암 송시열입니다 이런 사람답게 편지의 첫머리는 바로 주자로 시작을 합니다 남녀 간의 친인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주자의 예에 의거하여 편지를 쓰게 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시열이 주자까지 들먹이며 영민 씨에게 힘들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당시 송시열이 목숨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만큼 유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남인들의 주장대로 송시열이 죄를 종료에 구한다면 송시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런 정황을 간파하고 있던 송시열은 마치 마지막 유서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영민 씨에게 어렵게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렇습니다 전일 혼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민 씨에게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정보영가와 송시열가가 혼의를 맺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안적인지 몰라도 이 현사가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후에 지방끼리 다시 인연을 맺길 바라며 자식들에게 이를 유언으로 남기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정보영 지방과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송시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사랑하는 제자 정보영의 산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보영의 산소는 제천에 쓰는 것이 좋을 것이며 화려히 하지 말고 표석과 지석만을 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의 부친 정량은 태백오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백오연은 1636년에 병자후론이 일어나서 조선왕의 항복이라는 치욕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태백오연들은 벼슬을 버리고 두미의 산골인 봉화 태백산자락에 응거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응거에서 자연을 벗삼아 신선처럼 살았던 다섯 사람을 바로 태백오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으로 정량의 산소는 봉화에 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정보영의 산소도 봉화에 개장한 것입니다 송시열은 정보영의 아들 정천이 봉화까지 다니면서 무덤을 보살펴면서 고생할 일을 마음을 아파하며 정보영의 산소를 제천으로 이장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천을 아끼는 송시열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사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시열은 정보영의 자식 정천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글 읽기와 행실 닦을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시열과 정천의 관계는 그의 정보영 관계인 만큼이나 각별했습니다 송시열은 정보영이 죽고 나서 한 살밖에 안 된 정천의 교육문제 등을 계속해서 살따라게 챙겨준 듯하고 정천도 송시열을 충심으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 편지는 바로 여웅민 씨에게 보낸 마지막 한글 편지입니다 죽은 벗의 집이 그릇되면 산벗을 그르다하니 이 편지는 숙종 14년 1687년 9월 23일에 송시열의 나이 81세에 쓴 편입니다 이때 또 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는지 여기도 또 역시 간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편지를 한 통 쓰는 것은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연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송시열의 나이는 이미 81세 굉장히 많이 늙었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제 유배제에서는 나와 경신한국으로 유배제에서 이미 풀려나서 향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숙종이 여러 번 정보에 나올 것을 부탁했지만 송시열은 거의 향리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편지는 아까 편지가 송시열의 친필인 것에 반해 이 편지는 며느리가 쓴 대필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 중에 있습니다 며느리하여 불러 격히오며 지극 항공화와 하압나이다 이미 이때는 송시열이 붓을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노세한 것입니다 기력이 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못 쓰고 며느리에게 대필을 시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며느리는 진짜 며느리는 아니고 손주며느리입니다 이때 송시열의 며느리는 이미 죽었고요 이때 이 며느리는 바로 손주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대대 불행하오며 라고 되어 있을 때 보면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본 것 같이 글자를 행을 바꾸고 글자를 올려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관련 인물에 대한 존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을 바꾸고 다른 행보다 글자를 올려 적는 방법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행을 바꾸고 글자를 올려 적을 때는 올려 적은 수만큼 존대 정도의 차등을 나타냅니다 이 편지도 역시 이런 격식을 잘 갖춘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여성의 필체라는 게 느껴지시죠 며느리가 개인자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이 불행하여서 이생원택 상사가 천만 외에 나고 오래지 않아 부원군 상사가 또 나시니 이 상사는 나라가 모두 불행하오나 동기 중에 망각하신 정사를 어찌 지내시는지 매일 잊지 못해 합니다 노병이 심하여 인사를 사리지 못하여 왕래하는 사람에게 정갈도 부리지 못하고 옛일을 잊은 듯 하였습니다 전하여 들으니 이생원택에 장상 늘 가 계시며 조속 제사를 친히 지내시고 고급을 그칠 새가 없다고 하시니 사정이 비록 그러하시나 없으신 벗님과 전문벗이 뜻이 그러하실까 싶겠습니까 그 대기를 믿을 것이 믿고 맡길 사람이 다른 이가 누가 있겠는가 하다가 몸이 상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시면 저 대기를 어찌할까 하며 이생원택인들 지하의 신령이 아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서러워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사정을 이기시어 본대기에 들어와 계셔 대의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로 이 뜻을 아래려고 하온지 오래돼 전하지 못하더니 진사가 사람을 보냈기에 여느 사람과 달라 며느리로 하여금 불러 적게 하며 지극 항공하여 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벗의 집이 그릇되면 삼벗을 외다하니 이 말씀이 더욱 항공하여 이리합니다 정묘 9월 24일 날 송시열 이 편지가 바로 송시열의 송시열이 손주 며느리로 하여금 대필한 한글 편지입니다 여성이 편지라는 것이 글씨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편지는 영웅민 씨가 혈육의 상사 거듭된 혈육의 상사를 당한 정보연의 처 영웅민 씨를 유료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영웅민 씨는 1년 새에 2명의 혈육의 상사를 겪게 됩니다 영웅민 씨는 민강훈의 딸입니다 편지에서 상사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 부흥군은 바로 영웅민 씨와 남맹관인 민유중입니다 민유중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연왕후의 아버지입니다 민유중은 인연왕후가 숙종인 비가 되자 국구가 되어 여양부원군에 봉해지고 이어 돈영부 영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금융의 창설을 주도하여서 병권과 재정권을 모두 관장하였습니다 이후 점차 외척으로서 정권을 독점한다는 비난이 일어서 간직에서 물러나 두문 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이때 이 편지를 쓴 이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민유중과 영웅민 씨는 남매관이었습니다 영웅민 씨는 바로 인연왕후의 고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종은 첫 번째 맞은 인경왕후가 천연도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681년 숙종 7년에 15살인 인연왕후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왕후는 불행하게도 20살이 될 때까지 왕자는 물론 공주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로 그 유명한 장옥정이란 국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옥정이란 국녀 출신의 여인 장희빈이 등장해서 이때 숙종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민유중이 사망한 숙종 13년 1687년에는 바로 장옥정을 반대하면서 그 인연왕후를 지켜주던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장옥정을 향한 숙종의 총애는 더욱 굳건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왕후의 왕으로서의 흔들리는 유상에서 부원군 민유중의 죽음은 영웅민 씨에게 뿐만 아니라 영웅민 씨 친정 전체에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웅민 씨는 거듭 일어난 혈육의 상세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조속으로 제사를 지니고 고급을 그칠 사이 없이 한다는 소식을 송시열이 전해들은 것입니다 송시열은 영웅민 씨 건강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송시열은 편지에서 부디 사정을 이기고 본덱으로 돌아와 대의를 생각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가 혹 몸이라도 다치면 잘못되면 죽은 영웅민 씨의 남편 정보연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웅민 씨 친정에 이러한 유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송시열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민유종이 사망한 뒤 그러니까 송시열이 이 편지를 쓴 다음 해에 숙종 14년 1688년이 되겠죠 이때 장옥정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원자로 봉하고 종묘 사직에 구해버렸습니다 송시열은 이 원자 종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송시열은 이미 종묘에 구한 원자 종묘를 반대하며 2년 아우가 등남하기를 기다리자고 하였습니다 송시열이 올린 이러한 상소에 숙종은 크게 대노했고 결국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서인정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송시열도 이 일로 인해 83살이라는 고령의 몸을 이끌고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인연하우는 폐출되었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6월에 송시열은 제주도 유배를 떠나 국문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정읍에서 사역을 마시고 사사됩니다 결국 송시열이 여웅민 씨에게 보낸 이 마지막 편지는 여웅민 씨가 그녀와 그녀의 친정에 겪게 될 고난을 예견하고 송시열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 유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통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자 하는 건 뭐냐면 송시열은 바로 조선시대의 의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송시열의 의리는 추종자들에게는 존승의 이유가 되었지만 반대파에게는 국익과 민생보다 사연이나 학연을 더 앞세운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추종자들이나 반대파들이 기록해서 의리로 대표되는 송시열의 인간적 모습을 찾아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송시열이 남긴 한글 편지를 통해 그 인간적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송시열의 다음 9통의 편지가 전해진다고 했는데요 그 9통의 편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